높아진 하늘과 선선해진 날씨를 보면 가을을 실감케 하는데요. 내일도 전형적인 초갈 날씨가 이어져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다소 더워서 기온차가 많게는 15도나 나겠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에서 쾌청한 가란을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해안에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볼에 와닿는 공기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7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도 17도, 대구 20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한낮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 서울 28도, 청주 28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널슬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전형적인 초갈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주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았습니다. 날씨 정보았습니다.